지금 보시는 이 부스는요. 저희 윤선생 스마트랜드의 상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이번에 박람회에는요. 스마트랜드 1하고 2 그리고 스토리펀 상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마트랜드 1과 2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탐색을 해가면서 교부를 재미있게 탐색하면서 스토리로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영어 표현을 배우는 탐색놀이 라인의 상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10월에 스토리펀 상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윤선생 하면은 파닉스다 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윤선생 파닉스의 효과를 유화 단계에서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번에 파닉스 상품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저희 상품이 해외에도 좀 많이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EFL 환경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도 미리 저희한테 접촉을 해서 저희 스마트랜드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도 꾸준히 다른 나라로도 수출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